이원석 총장 검찰총장 퇴임하는 걸 보면 한국에서 그냥 이렇게 관직을 맡으면 무난하게 그렇게 이제 그냥 마치고 나가는 게 좋죠. 이쪽도 그렇게 편의하지 않고 저쪽도 편의하지 않고 그렇게 나가게 되면 이제 검찰총장을 했으니까 정관예우 같은 걸 두둑하게 여러분들 보수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뭐 수십억이나 이렇게 수백억 정도 모아가지고 잘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을 보면은 그 전에야 이제 먹고 산다고 이렇게 바빠가지고 이런 문제를 못 봤지만 한국 사회의 이 법 쪽에 지도청 인사들이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참 뭐 이렇게 올바름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회가 당장 어떻게 되지는 않겠지만 참 이렇게 조금 옳은 것을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참 사회가 그렇고 그렇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총장이면 당연히 사건을 정상적으로 다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건뿐만 아니고 이재명 사건들도 어느 것 하나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고 해가지고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야 뭐 정간예우로서 한몫 챙기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검찰 출신들이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저 사람들이 도대체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범죄자를 만들었고 저 양반들이 수사한 게 과연 믿을 만한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겁니다. 떠나는 이원석 총장 지구가 멸망해도 정의를 세워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은 얼마나 여러분들 양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정의를 세워야 된다. 나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다 나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의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다 한몫들 다 챙기고 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원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냥 뭐 그냥 다 묻어 가지고 불법이고 비리든 간에 다 입 다물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대감찰청에서 이제 이임식을 했겠죠. 대임식. 지구가 멸망해도 정의는 세워야 된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무슨 정의인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다뤄야 될 사건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모든 걸 다 2년 동안 방치하고 그냥 나가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참 혼탁한 거죠. 범죄자들이 그냥 대로를 걷고 큰 소리를 치고 권력을 장악하고 뭐 그런 판이 됐으니까. 이렇게 참 된 거고. 오로지 정의와 법리라는 잣대 하나만으로 판단하고 국민만 바라고 결정하려 노력했지만 국민의 기대와 믿음에 온전히 미치지는 못했다. 당연히 정의와 법리에 따라서 여러분들 판단해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뭡니까. 그냥 윤 대통령하고 한 몸처럼 움직여 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도 다 이런들 다 묻고 그냥 김건희의 사건도 다 모두 방치하고 이재명 사건도 다 방치하고 그렇게 해놓고 본인만 나갔으면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의라는 것은 그냥 이혈령 비혈령 같아요. 이런 나라가 앞으로 뭐 그래도 뭐 나라나 굴러 안 가겠습니까. 굴러가지만 옳은 일을 위해서 뭐 이렇게 목숨을 바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나라인 겁니다. 그냥 적당히 그냥 사바사바 해 가지고 그냥 눈치 보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죠. 모범적인 것을 어디에서 찾기가 힘든 겁니다. 증거와 법리. 나가면서 이런 말이라도 안 했으면 좋죠. 말을 들은 다 천상유추처럼 잘하는 겁니다. 자유가 어떻고 정의가 어떻고 법리가 어떻고 증거가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한 행동들을 보게 되면 검찰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안전과 재산 같은 기본적 권리를 범죄로부터 지켜내는 것이다.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아무도 케어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본인들의 이익이 되면 덥고 본인의 이익에 도움이 되면 밝히고 이런 거죠. 정의가 강자의 이익인 세상이 돼버렸으니까. 정의라는 것이 여러분들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강자의 이익인 겁니다. 유사시가 되면 누가 이런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습니까. 이런 사람일수록 뭐죠. 정의롭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하겠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린 겁니다. 소용돌이 사법시대일수록 법치주의 원칙을 지켜내야 된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법치주의라는 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은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옳게 하는 사람들이다. 하나하나의 사건마다 지구가 멸망해도 정의를 세운다. 어쨌든 말들은 잘해요. 아마 기소문 같은 걸 많이 쓰니까 문장훈련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를 모르겠지만 다들 말하는 걸 보면 기가 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용불나게 옳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몸 던지고 고함치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무난하게 그냥 이쪽저쪽 눈치 보고 크게 모나지 않게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잘 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거죠. 그냥 모나지 않게 무난하게 그렇게 살아야지 뭐가 옳은 것을 위해서 목숨 던지고 몸 고함치고 하게 되면 그냥 모난 돌이 적맞듯이 그냥 고생길을 피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오늘 이원석 총장이 떠나는 걸 보면서 제가 또 이런 소혜입니다. 이 대통령 인재가 한가위가 되면 대개 이제 국민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뭐 다른 사람들은 인사를 못 봤는데 뭐 옛날에는 중국에 대해서 뭐 새새도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오늘